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법원 경매정보 무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료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무료 사이트와 유료 사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년동안 경매 투자를 하면서 여러가지 유료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가장 사용하기 쉽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 지지옥션이더라고요. 현재 제가 결제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옥션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다른 유료 홈페이지와 사용방법이 비슷하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지지옥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지지옥션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이용을 해보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유료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발간한 책들 중에 보면 일주일 이용권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해보고 싶으시면 경매 검색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는 거죠. 그 다음 종합검색 이렇게 가보실게요. 그러면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할 때 그 사건 번호를 2019, 2018, 2017 이렇게 한 개 연도밖에 지정을 못했죠. 그게 아니면은 아니면 법원별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든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사항 없이 마음대로 그냥 뭐 지역만 설정해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물건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주거시설 중에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죠. 주상복합도 같이 보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서 검색을 하시면 현재 화성에서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 물건을 모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솔팅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있어요. 유찰 횟수 순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유찰이 많이 된 건 먼저 보이겠죠. 그리고 매각길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 이런 순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목록에서만 봐도 감정가가 3억 4천인데 최저가가 2억 4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소와 전용면적 대지 지분 이런 것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눈에.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격대별로 그리고 평형대별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만약에 반송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한 번 보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는 거죠. 하나의 창이 더 뜨게 되는데 이 경매정보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봤었던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 상에 있던 보기 어렵게 다 따로 떨어져 있던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압축시켜 놨고요. 그리고 거기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도 한 번에 클릭만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기 쉽게 해놨습니다. 내려보시면 감정가 최저가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나오죠. 그리고 매각기일도 같은 페이지 한 페이지 상에 다 나와 있어요. 변경이 사면화 되었고 이번 9월 25일에 처음으로 30% 유찰돼서 진행이 되네요. 경매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경매 개시일이 5월 1일이었는데 최초 경매일까지 329일 걸렸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요약해놓은 감정평가서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일이 안 살펴봐도 요약번으로 어떤 식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등기부 현황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요즘 용어로 이것들이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지에 딸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클릭을 해서 볼 수는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을 무료로 보는 게 아니고요. 클릭을 하면 인터넷 등기사항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열람할 거면 700원을 내고 발급을 받을 거면 1000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파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료 경매정보 홈페이지에는 이런 등기부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띄워주니까 한눈에 권리 분석을 빠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데 안 해야겠다. 괜찮은 물건인데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큰 장점이죠. 그리고 임차인 현황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유치권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대금을 법원에다 내면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배당표를 짜서 이 물건의 채무자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거든요. 그 예상 배당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지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옆에서 이렇게 바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어디인지 탑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아까 볼 수 있었던 법원 문건 접수 내용도 여기서 바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매 3대 서류인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조사원본이라고 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한 것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넣어주니까 이것도 명도를 하거나 명도 난이도를 파악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카카오맵이나 구글 지도, 로드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로드뷰 한 번만 누르면 이 물건에 가보지 않아도 아 이렇게 생긴 물건이구나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개업소는 이런 업소들이 있고 여기에 전화를 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중고 학구도 이런 것도 있어요. 해당 지역이나 해당 부동산에서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보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것 또한 경매 입찰 시에 참고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경매나 공매를 입찰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다 압축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이 이 유료 경매 정보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심 물건 등록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서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쇄를 하면 이 인쇄 정보지가 이렇게 프린트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들고 가서 경매 입찰도 해보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주 찾는 물건이 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것만 내가 보겠다 하면 위 조건으로 나의 검색 설정, 이거를 클릭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화성 아파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눌러놓으시면 다음번에는 이걸 누르기만 하면 계속 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손쉽고 빠른 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유료 경매 정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결과 통계나 이런 경매에 대한 실시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개찰 생중계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은 저녁이라서 이게 다 종료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오전 중에 경매를 입찰을 하고 개찰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누가 낙찰을 받아갖고 그리고 얼마의 낙찰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누가 받았는지는 선까지만 나오죠. 유찰이 된 것들, 매각이 된 것들,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지옥션이나 이런 다른 큰 업체들도 직접 법원에다가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서 수기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관심 물건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더 빠르게 알 수가 있겠죠. 동산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도 온비드라는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조금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공매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면은 경매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고수, 훈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료 경매 정보 홈페이지를 보시면 좋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물건 검색도 쉽게 할 수가 있어서 많은 경매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장이에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여기서 등기부를 보든 감정평가서를 보든 건축물 대장을 보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입찰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사항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실제로 입찰을 하려면 돈을 내고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뜯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경매 정보 업체들이 경매 정보제 하단에 보시면 입력 오류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면책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믿고 경매를 입찰을 해서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나 실제로 법원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이거랑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만 믿고 입찰을 했다고 이 회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건을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물론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돈을 들여서 입찰을 하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항과 여기 있는 사항이 일치하는지 다 확인을 해보시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까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집합건물인 다세대나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집합건물 등기부 하나만 있는데 뭐 임야라든가 농지 같은 토지들이 경매에 나올 때는 한 필지가 아니고요. 여러 필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특히 여기 있는 지지옥션 같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다 등기부를 등재를 해놓으니까 그런 것들은 파악하시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상단에 경매 검색에서 지도검색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경매나 공매 예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경매 진행 중인지 아니면 공매가 진행 중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도로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유료 경매 정보지와 그리고 무료 경매 정보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